자 여러분 지어리 에너지 오늘 조금 상승 나왔다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뭐 아실 분은 아시죠? 이거 뭐 작전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변재경이라는 양아치 새끼가 여기에 또 주요 주주로 이사로 되어 있고 뭐 엔투텍도 같은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뭐 이런 종목인데 뭐 일단 우린 돈만 벌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죠 일단 지금 이차지 관련 기업들이 전수조사 들어올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뭔가 이슈가 크게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얘는 조용해요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단타로 진행하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한 번도 이런 상승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얘는 작전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전주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벌어야 되냐 특히 여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최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끝에 라인 뚫렸죠? 여기 뚫리면요 더 내려오 만원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할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지열냉난방 이걸로 해서 2차전지의 필수인 또 이제 그걸 하죠 또 2차전지라기보다는 막 연료전지 뭐 이런 건데 우선 얘들이 지금 계속 부각받는 게 지금 얘들도 리튬 사업이라는 걸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신사업을 리튬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다들 104개의 작전주가 있다고 하니까 미쳤죠 지금 아무튼 뭐 얘들 같은 경우가 뭐 엑스트라릿의 협력 파트너고 뭐 이제 저기 이스라엘 리튬 추출 기업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솔트호 그레이트 솔트호의 리튬 추출 사업의 협력 프로젝트를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이것도 일단 나온 얘기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아무튼 이제 지열냉난방 이거 자체 얘들의 본사업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라는 거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얘들이 솔직히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기는 좀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은요 끝은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여기 있는 손해를 빨리 만끽하고 이제부터 단타로만 계속해야 돼요 진짜 이거요 결국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아니 적자 기업에 신사업 하는 건 둘째치고 이거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리튬 추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맞잖아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열냉난방 이 시스템은요 이게 뭐 친환경으로 정말 이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 말 그대로 리튬은 어떻게 한다 이걸 어그로 끌기 위한 주가 올리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거 갑자기 또 취소한다 하면요 다 떨어져요 문제는 여기에 엔투텍도 같이 있다 양아치에요 이 변재경이라는 놈이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뭐 유명하죠 네이버에다가 지어린 에너지 변재경 치면요 다 나와요 거기 관련 종목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가 좀 더러워요 자 무튼간에 자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얻어야겠죠 보세요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선 오늘은 웬만히 여기서 끝날 거예요 끝날 거고 자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지금 아래 사이도 50미터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뭔가 좀 불안해요 어제 좀 싸는 느낌이 들려가 뭐 저감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사서 오늘 올렸다가 판 물량이 지금 그대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도 최대한 하락할 시초 하락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특히 테슬라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타법인가 이 외국인들 실제로 얘들이 세력들 돈이죠 이게 뭐냐면은 외국계 참교소에서 거래만 돼도 여기 다 찍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게 지금 이 금융투자 애들을 봐야 돼요 금융투자 애들 금융투자 애들을 봐야 되는데 얘들도 지금 더 던지는 단계에요 거의 물량 천천히 던지는 것 같은데 무튼 이러다가 또 갑자기 테마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 KBS 시사창 거의 뭐 EV가 총대 메고 있죠 근데 관련 쪽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떨어지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정말 단타로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일 그 다음날 다음 영업일 월요일이죠 여기서 시초 이 시초에서 어떻게 올려야 되냐 이게 시초에서 당장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현재 흐름상 보면은 시초에서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다음날이 문제예요 그 다음날부터 수급보고 바로 타점 잡아야 됩니다 절대 장기투자 안 돼요 여러분들 전망 좋은 기업 오래 들고 갈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제가 좀 이거 솔직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진짜 개인이 건들기가 수익내기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단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수급표를 보면서 호가창 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 호가창 보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이 물량 차이가 호가창 매매 방법인데 올라가는 차트는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매도 물량이 더 잔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위에 계속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 물량이 더 많다는 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물량이 더 크게 걸리는 겁니다 밑으로 밑으로 갈수록 여기 사라지면서 이게 전혀 없어지죠 여기가 호가창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더 많은 내려가는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 마무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지금 7배 차이 납니다 지금 이러면은 떨어지는 중이에요 올랐지만은 지금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의 차트라는 거예요 이거 호가창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호가창으로 매매를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모르니까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신 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오릿 에너지 매매방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해봐요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단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익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수익도 보시고 주식을 할 방법을 배우세요 진짜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장담한데 여러분들 3일만에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말 나와요 진짜 다들 그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자 지오릿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면은 제가 카트빵 초대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한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매해봐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혹시나 카트빵 못 들으신 분들은 그날 오늘의 시나리오라도 들고 가세요 시나리오 저는 항상 오늘의 시나리오를 항상 장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만들어 놔요 전날까지 다 완전 아침까지 다 보고 수급 다 보고 그래서 아 오늘은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다 시나리오 맞으면 돈 다 버는 거고 틀리면은 안 나요 수익 그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근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짤 때 웬만하면은 손해가 안 나게 짜요 어느 정도 선 가면은 아예 그냥 물량 확보 자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라도 받으시라 카트빵 못 들어오시면은 자 이 시나리오 아침마다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들은 지오릿 문자 문자 달라고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 돈 달라고 절대 안해요 진짜 대신 여러분들은 제 채널 계속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영상 수익 주시면 돼요 저한테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새록들의 돈을 좀 뽑아먹는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직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 원 이 백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다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